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여행타니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어떤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야신야득에서 이번에 콜라보해서 만든 디아몽 베트 요즘 아주 핫하죠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베트를 언박싱 해보고 홈런도 과연 많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베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가 왜 안 오지? 아 베트가 딱 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베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와니의 로고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와 야 색깔 나 이런 색깔 이게 나는 완전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완전 새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 고흡스러운 색깔이더라구요 아니 우리 기존의 디아몽은 파란색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다르네 오늘 빨간색 입고 왔었어야 했는데 와 그러면 한정판으로 몇 자루 정도 하죠? 125자루 125자루? 엄지 아 이거 뭐지게? 손이 덜 울리게 해주는 약간 약간 보보여? 약간 보보여? 맞아 맞아 그리고 이 베트 그립을 두 개나 주고 아 끝에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튀기지 말라고? 아 이거 두 개 주네요 아 이거 부가서비스가 좋네 아 근데 박스만 오고 이 베트가 들어갈 가방은 없더라구요 이거는 이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베트 가방은 그게 조금 아시긴 하는데 그니까요 아 근데 이게 마크가 딱 이렇게 붙여져있다니겠죠 주식적으로 음 승각 이 요 로고는요 그게 뭐냐면 고성능 버전 이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고성능 버전 고성능 고급이다 자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립감이 기가 막힙니다 오 그립감 좋죠 뭔가 와 와 와 이게 미들인가? 탁 33인치 28원제 야 그럼 다 맞겠다 저는 탑 맞습니다 탑 맞 그니까 오 자 이제 언랩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냥 뜯으면 되니까 야 야 야 이야 아 진짜 이쁘다 어 느낌이 펄이 들어간 자홍색? 이런 느낌 자홍색 오 자홍색 다 오랜만에 된다 응 너무 좋습니다 이거 기존에 파란색 디아모보다 반말이 더 향상됐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가시죠 오케오케오케 갑시다 보리스볼트 빨간색 배팅장갑 이거랑 세트로 산겁니다 이거를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그죠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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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로 쳐도 이 정도면은 아 티로 쳐는데 저기 그냥 넘어갔습니다 와 아 탑블레스로는가 휘두를 때 가속력을 받아친 느낌이 쓰였다 아 아 아 아 다리 가는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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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엄청 머리나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